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학년도 7월 학평 가형 10번이 되겠습니다.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는 타원 25 분의 x 제곱 더하기 9 분의 y 제곱 1 이외에 두 초점 f와 f다시라 그러자. 그랬을 때 타원의 점 p가 지금 fp f다시가 직각을 만족한다. 그랬을 때 뭘 구하라?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문제입니다. 됐죠?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타원의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것부터 써볼까요? 알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이 길이를 x라 그러고 이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x 더하기 y죠. 얘는 우리가 뭡니까? 장축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? 10이 되겠다.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. 됐죠?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목표는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?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. 맞아요? 결국엔 뭐예요? 2분의 1 xy가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xy의 곱만 구하면 되겠다. 그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. 우리는 또 뭐가 보입니까? 여기가 xy고. 그 다음에 이 초점의 좌표만 구하면 이 빗변을 하는 거죠. 그럼 이 초점은 어떻게 구하나? 아 초점은 25에서 9를 빼면 16이 되기 때문에. 여기가 4의 제곱이잖아요? 따라서 이 초점의 좌표가 4,0이 되겠죠.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대쪽은 마이너스 4,0이 되니까 이 총 길이가 8이 되겠네요. 됐죠? 자,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피타고라스.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가 되겠구나. 됐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1번 식과 3번 식을 연결시키며 xy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뭐예요? 얘를 양변을 뭐합니까? 제곱을 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할게요.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100이 되기 때문에. 우리는 지금 이 두 수가 얼마라고? 64라고 알고 있죠. 됐죠? 자, 그래서 이 xy는 36이 되니 xy는 18이다. 됐어요? 자, 어차피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다? 삼각형의 넓이.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xy가 되니까 방금 구한 xy값을 대입해서 2분의 1 곱하기 18. 그래서 얼마 9가 되겠네요. 됐나요? 자, 결국에는 뭡니까? 나와있는 이 직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xy의 일단은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장추의 기달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하면 xy의 곱은 두 개의 관계식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넓이까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